자, 질문 드릴게요. RM. 내가 팬들에게 들은 말 중 가장 감동했던 말은 무엇일까요? 치미 씨. RM 씨가 만들어준 곡에 항상 위로를 받는다. V. V. 잘생겼다. 2등. 땡니다. 경고. 남준아, 너는 참된 리더다. 땡. 진. 너가 부신 건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. 너가 부신 건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. 정답. 정답. 진짜? 맘에 들어와. 맘에 들어와. 좋아. 좋아. 굉장히 창의적인 멘트를 해줘서 감동 먹었습니다. 왜냐면 네가 우리 아래미. 이제부터. 네가 부신 건 내 마음이야?